국민의힘 경선이 정하석 의원, 내일이 2차 컷오프죠? 그렇죠. 내일 발표를 해서 지금 현재 8명의 후보에서 4명으로 좁혀지게 되죠. 8명에서 4명으로 좁힌다. 8명에서 4명으로 좁힌다. 3명은 이미 확정적인 것 같고요. 2강, 1중 이러지 않습니까? 일단은 2강으로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형성을 하고 있고 2중으로 안정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3위를 추격하고 있는 게 현재 객관적인 판세고요. 나머지 이제 5명의 후보가 있는 게 있는데 이 후보들이 사실은 지지율로 보면 한 2.67%에서 0. 몇 퍼센트까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한 0.12% 사이거든요. 0.12%라는 건 여론조사 천명한다고 하면 1명 더 많으면 0.1%가 올라가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참 4등을 두고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안개 속이고요. 뭐 그날, 지금 당원 반영 비율이 1차에 비해서 8명으로 추린 데에 비해서는 지금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심에 조금 더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후보가 4위가 될 확률이 조금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후보는 안정적이다, 4명 안에 들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한 자리, 4위 자리를 놓고 여기에 들어야 11월까지 계속되는 최종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나머지 5명의 후보들은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성 Hodgkin. 정렬성 Hodgkin, 김철경.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주 허탈하고 답답합니다만 저한테 그래서 이토루를 보내줬어요. 이 OO들 좀 혼내라고. 이재명! 권순일! 나 OO들 나와봐. 그냥 지구를 떠나라. 말입니다.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종로선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공안검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목숨 걸고 진실을 발휘하십시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판을 새롭게 짜는 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 눈에는 제주소 지사를 해 본 경험 속에서 이 사건의 몸통과 뿌리가 환히 보입니다. 이재명의 이혹의 점을 밝혀내고 그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김영우 전 위원님, 어떻습니까? 5명의 후보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뭐 특정 캠프에 있었습니다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봤죠? 김영우 전 위원장에 참여하는 그 샘플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몇 사람에 의해서 4등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4위 자리를 놓고 지금 엄청나게 5명이 열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등에 들어야 그다음에 그다음서부터는 최종 후보가 되기까지는 경선 때 TV 토론회에서 4명만 하니까 자신을 더 잘 알릴 수 있고 정말 토론에 강한 사람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4위 자리를 놓고 거의 정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보면 말이죠. 좀 강성 당원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황교안, 최재형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 또 대여 투쟁력이나 이런 부분 감안하면 원희룡, 하태경 후보가 4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의 긴장도와 흥미를 높이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1차 컷오프 때보다는 이제 당심이 이제 10% 더 올라가죠. 7대 3 비율로 해서 3위 당심인데 당에서 지지하는, 당원들로부터 지지하는,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가 조금이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뭐 제가 쭉 보니까 여태까지 국민의힘 TV토론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짧고 질의와 답변 시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8명이 참여하는 토론은. 3위 당심처럼 이걸 보고 일반 국민들,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거 제대로 사람 평가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 전 의원님이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네. 그만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전망해 보시냐. 저는 4등은 황교안 전 대표가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샘플이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가 이게 확실하게 자기를 찍어줄 수 있는 지지자가 필요하거든요. 확실한 표. 그렇다면 지금 몇 차례의 TV토론 과정을 거쳐서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은 1, 2, 3위를 빼고 나면 황교안 대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태극기 부대라든지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거 꼭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강성 국민의힘 당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확실하게 황교안 대표를 찍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1%에서 3% 그 사이에 있는 주자들 5분이 이제 4위를 놓고 싸우는 것인데 여기는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한두 명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찍어줄 지지자가 있는 분이 아마 4위 마지막 컷오프에 들어갈 거다, 황교안 후보가 들어갈 거다. 저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측이 맞는지는 내일이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제, 그제 계속 며칠 사이에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르죠. 내가 제주지사에서 잘 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걸 굉장히 아무튼 검사의 마인드로 엄청나게 그럴 준비를 많이 했던데요. 알겠습니다. 누가 4등이 될 거냐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좀 아쉬운 부분이 워낙 이재명 후보가 초반부터 치워나가면서 경선의 어떤 흥미가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좀 떨어진 반면에 국민의힘은 1등 싸움도 치열하고 이렇게 4등 싸움도 치열해서 말이죠. 국민의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윤석열 후보 측과 유승민 후보 측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5일 밤 토론이 끝나고 나서 뭐 몸싸움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강하게 불만 토론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다 이런 지금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마도 이른바 역술인 잘 아느냐, 만나느냐 유승민 후보가 이런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답변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 토론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고 기자가 보도하네요. 한 명만 3인 전까지만 보겠습니다. 김광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 망칭입니다. 잘못한 거죠? 제가 뭐 좀. 그리고. 국민들께 하던 소유가.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오늘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이요? 글쎄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 뭐 하시는 분인데요?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모릅니다. 없습니까?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만납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나기 때문에. 글쎄 뭐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전두보로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저렇게 신경력이 펼쳐졌는데 몸싸움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정하석이 형? 그게 뭐 KBS 토론이었죠. KBS에서 촬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저거 했으면 모르겠는데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무슨 몸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고 그냥 약간 얼굴 붉혔다는 얘기. 악수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얘기.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아주 근접거리에서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감정들이 많이 상했던 것 같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무속, 역술인 나왔죠. 특정 부위에 침 놓는 사람 나왔죠. 관상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만 그런 후보가 국정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느냐, 무속에 의존하는 후보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경쟁하는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묶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지금 예선이 나오겠지만 이제 본선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올라간다면 또 본선에서도 저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사실 몸싸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른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진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토론회 끝난 직후에 거기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가면서 꼭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유승민 후보가 아니, 내 질문에 이런 게 토론이죠 하고 이럴 수는 있는 건데 몸싸움까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 부분 서로 두 후보 측에서 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혹시 그러면 내일 순위가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취재가 시작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1등은 누가 할 것 같습니까? 1등도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3선 위원까지 하시고 대선도 치러보셨는데. 저도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괜히. 아니, 최종 경선 결과도 아니고 그냥 2차 컷오프에 1등을 누가 할 거냐는 건데요. 뭐 여태까지는 빈도수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1등을 쭉 많이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지지율의 추세라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초반기에는 어떤 역선택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로 인한 역선택의 효과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역선택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와중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 뭐 예단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제가 우리 또 뉴스브리핑 시청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한마디 해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또 괜히 불러다니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혹시 또 4등을 예상하셨는데 1등도 한번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당원 비중이 3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국민 비중이 이제 70%이기 때문에 진정한 홍준표와 윤석열의 승부는 당원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마지막 결선 50%, 50대 50. 그때는 아마 좀 예측이 불가능해도 이번에는 국민 7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체적인 여론조사 트렌드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마 내일 1등은 아마 홍준표 후보가 가뿐하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다음 주에도 여기 나오시니까요. 그때는 이제 결과를 보고. 1등도 그렇고 4등도 그렇고 결과를 보고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준표, 윤석열,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6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신경전 버렸던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 영상 다시 한번 다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과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묶어서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 질문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신경전을 펼쳤는데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입니다. 시장 결제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내가 또 이걸 법률공동체로 한번 발끈하실 거고 오늘은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 후보님 최근에 어느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빅4 중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본선 가면 만약 윤 후보님이 본선 가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우리 비호감도가 낮은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내일 여러분께 시간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아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